안녕하십니까 파판텍 챕터4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인공 엘 윈하고 로우가 헤인, 리아나, 쉐리 이렇게 5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시나리오 상으로 얻을 수 있는 용병들을 잠시 살펴보시면 루소라고 이번 4자전쟁 리마스터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헌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의 직업인 상태로 몬스터를 때려서 죽이면 그 몬스터가 아이템으로 변환이 돼서 모피 고륙점이라는 상점에 가서 변환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어스라고 선검기를 쓰는 여자 기사가 있는데 얘가 공격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얘를 키우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스타티오라고 해서 총을 사용하는 직업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적을 원거리에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스킬들과 언데드 몬스터를 석화시키는 기술들이 갖추고 있어서 본래 직업으로 키워도 좋지만 아이템사로 계속 키우면 우리 편의 든든한 후방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리시아하고 라비앙인데 얘네 둘은 아그리어스가 스토리상으로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에요. 얘네들은 사실 크게 쓸모는 없는데 그냥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아그리어스 전용 입술에 바르는 루즈 아이템을 줘요. 근데 이 아이템이 되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아이템을 받을 때까지는 데리고 있어야 되는 멤버들이죠. 그 다음에 초코보도 이제 제가 취미상으로 하나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번 챕터 4부터 아마 주인공의 견습전사 스킬 중에 외치기라는 샤우트라는 스킬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이 스킬을 자기 자신한테 사용을 하게 되면 공격력, 방어력, 스피드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는 도중에 구석에 짱박혀가지고 이 샤우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그 스테이지만큼은 정말 무적이 돼가지고 한번 때릴 때마다 999 데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각설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빨간색이 이제 시나리오인데 중간에 마을에 좀 들러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다시 정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칼하고 방패, 갑옷이 이제 새로운 게 신상이 들어왔죠. 아이스 소드하고 이제 플라티넘, 쉴드 그 다음에 뭐 카라버니어 메일이니까 그냥 구리 갑옷 정도가 되겠죠. 돈은 아주 많아요. 사실 이 게임은 후반으로 갈수록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싹 바꾸면 되고 이 잠재우기 칼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되돌리기로 그냥 안 사는 걸로 그 다음에 얘도 달라진 게 없네 얘는 왜 신발이 없어 어? 신발이 전투 중에 부서졌나보네요 어? 신발이 없더니 이럴 수가 음 뭐 창은 안 바뀌네요 돈 그 다음에 물약도 좀 보충을 해야 돼요 엑스포션 99개 그 다음에 피닉스의 꼬리도 99개 그리고 가끔 석화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침 금침도 넉넉하게 한 뭐 50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독제인데 이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구요 자 그러면 빨간 신발이 어? 여기 있는데 이거 다른 애가 끼고 있구나 어? 니가 왜 끼고 있니? 네 됐어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강력한 상태 이상을 걸어오는 문스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아이템을 반드시 착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전통으로 그 리본이라는 아이템이 모든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정말 최고의 악세사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에서는 여성 캐릭터만 장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그 남자 캐릭터들은 그냥 막 맞고 막 어질어질하고 막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마법사는 후방에 배치하고 전투 시작 자 주인공 일행이 이제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용병들한테 그 쫓기는 그런 이벤트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여기 맵에서는 그 적이 용기사가 등장을 해서 용기사가 엉거리 공격인데다가 점프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법사의 그 범위 공격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궁수가 또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쏠라고 또 준비하고 있죠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얘네들을 제거한 후에 용기사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는 빨리 제거를 해야겠죠 한방에 크리티컬 상태 잠이 안드네 잠이 안드네 적들도 체력이 높아져가지고 웬만해서 잘 안죽네요 어 미스 100%가 되는 건 없나 새로 산 갑옷이 부서질 뻔했어요 원래? 위로 올라가서 마법을 쓰자 저 오토포션이 없으면 굉장히 게임이 힘들어져요 오 마이 갓 오우 데미지 최상위 마법을 쓰네요 최상위 마법을 쓰네요 아군의 평균 레벨에 따라서 적군도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약한 파티로 가면 적도 약해요 끝 끝 저거밖에 안드로? 너무 조금 나는데 점프나 하자 점프나 하자 나도 파이가를 먹여주마 하자 최상위 마법을 쓰네요 하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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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토를 점프한다고? 저걸 못 막냐 아... 360이란 이게 말이 되냐 로우가는 무적입니다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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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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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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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을 무시하지 말라고. 한 놈 남았을 때는 적이 아이템으로 변할 때 먹던가. 아니면 이런 아이템을 집어서 냠냠 해야죠. 블랙 로브. 죽어버렸잖아. 방금 전리품으로 다이아몬드 암어를 먹었어요. 나중에 상점에서 팔긴 하겠지만 지금 암어보다 훨씬 좋은 걸 겁니다. 지금 체력이 397인데 다이아몬드 암어를 끼면은 아이고 좀 줄어드는구나. 하위 갑옷 였네요. 하위 갑옷 였네요.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역시 주인공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11이나 되는군요. 자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